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43쪽입니다 자 관사죠 관사 그러면 사실 비영어권의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이 관사는 여러분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뒤에 명사가 있겠다라는 약속이다 관사가 나온다는 건 반드시 뒤에 명사를 쓰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구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관사와 명사 사이에는 부사 형용사 영역이죠 부사 형용사 영역입니다 하지만 명사는 수, 성, 격,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런 성질을 가지는 데 반해서 부사 형용사는 급을 가져요 급,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런 급을 갖죠 결과적으로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런 급의 영역은 관사 명사 사이에 있고 수일치 또는 격의 일치 또는 성에 관련된 부분은 명사가 같습니다 자 그런데 관사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건 딱 이거예요 관사를 꼭 써야 돼요 어디에? 보통명사 앞에 이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부정관사 보통명사 단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부 부정관사 보통명사 단수가 나오게 되면 이때는 좌에서 우로 해석하면서 뭐뭐 같은 명사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뭐 같은이라고 어부를 해석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겠죠 언, 엔젤, 어부, 어, 와이프 그러면 천사같은 안에 이렇게 의미가 되겠습니다 천사같은 안에 이렇게 의미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사는 종류를 보시면 어가 있고 언이 있고 더가 있잖아요 자 결과적으로 어를 쓰는 것은 발음상 자음의 단수명사 단수보통명사 앞에 쓰고요 써보면 뭐 마찬가지 데스크, 북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언은 발음상 하지만 언은 발음상 모음의 단수보통명사 앞에 씁니다 자 그러면 한 시간에 hour 영어 선생님, English teacher 엑스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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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피 자, 밀리터리 폴리스의 엠피 자, 이런 것들 보시면 발음이 our, English, 엑스레이, 엠피 이런 식으로 들 때는 언을 씁니다 가만히 예외가 있어요 언 하고 애플 되겠습니다 애플 자, 발음상 모음이다 그러면 아, 에, 이, 오, 우 이런 개념인데 이때 이 애플은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렇죠? 애플 그래도 언을 씁니다 또 한 가지 언, umbrella 그래서 이때도 언은 이렇게 발음상 이런 식인데도 언을 붙입니다 얘는 예외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더 라고 하는 건 여러분 셀 수 있는 명사도 셀 수 없는 명사도 다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는 뭐 더 붙일 수 있는 거는 명사 파트에서 했고 보세요 water in this well 이 우물 속에 있는 물은 is fresh 아주 신선하다 그렇죠? 신선하다 이때 이 우물 속에 물은 먹을 수 있다는 거니까 한정하고 있는 어구의 전명구가 얘를 수식하니까 얘는 덜을 반드시 붙여야 돼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관사에서 주의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사 그러면 보시면 보시다시피 별표 두 개 정도 수준의 무관사 원칙의 일곱 가지 이거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관사에서는 먼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관사 원칙의 바로 일곱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 1번 식사명 운동명 학과명 계절명 병명 이런 것 앞에는 관사 안 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교통통신수단 바이버스 바이 서브웨이 바이 에어플레인 바이 텔레폰 이런 것들은 안 붙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 카인드 오브 그 다음에 어 소트 오브 그리고 어 타입 오브 또는 어 스피시지 오브 이런 말 뒤에는 관사 안 붙여요 왜냐 얘들이 마치 어 비누 한 장 할 때 어 어 어 케이크 오브 썹 그죠? 어 케이크 오브 썹 어 피 서브 썹 이럴 때 앞에 어 케이크 오브 썹 할 때 앞에 있는 말이 하나의 수적 개념을 가지도록 하는 것처럼 이 뒤에 명사를 쓸 때는 관사 안 쓰고 무관사 어 카인 오브 프루트 어 썩 오브 트라디션 어 타입 오브 볼 이런 식으로 무관사를 씁니다 어떤 일종의 이런 의미죠 일종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바로 대꾸를 이룰 때 자 보세요 from hand to mouth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럴 때 from door to door 집집마다 다니면서 또는 hand in hand 손에 손잡고 이런 식으로 얘들이 전부 보투명사의 개념이지만 관사 안 붙입니다 대꾸를 이룰 때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다섯 번째는 본래 목적으로 쓰일 때 본래 목적의 사용시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 go to the sea 그러면 바다로 가다 이런 뜻인데 go to sea 그러면 선원이 되다 바다로 가다 선원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저 쉽게 go to 스쿨 그러면 무관사 썼죠 공부하러 가다 자 go to the 스쿨 학교에 가다 보시다시피 본래 학교는 공부하는 데죠 그렇게 본래 목적일 때는 관사를 안 붙입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쪽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무관사 원칙은 이겁니다 여섯 번째는 자 신분명 또는 관직명이 동격자리 또는 보호자리에 있을 때 이런 겁니다 신분명이나 관직명이 동격자리나 보호자리일 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미스터 오바마 자 오바마 씨는 바로 프레지던트 미국의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씨는 바로 윌 비지트 역시 코레아 한국을 방문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쓰면 간단하게 쓰면 지금 보시다시피 얘가 주어고요 이게 동사고요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때 이 관직명 프레지던트가 오부구의 수식을 받더라도 오부구가 수식해도 그 앞에 더 안 쓰고 하다못해 셀 수 없는 명사라도 오부구가 수식하면 덜을 쓰게 돼 있는데 이 경우는 안 쓴다는 거죠 덜을 안 써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The Americans 미국의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선출했어요 Elected 누구를 선출했습니까? 그죠? 미스터 오바마 뭐를 선출했어요? 그죠? 역시 마찬가지 미국의 대통령으로 프레지던트 어부 USA 자 보시다시피 여기에 여기 나오는 오바마가 목적어고 프레지던트가 목적격 보호죠 보호자리에 들어와도 안 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얘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자리, 동격의 자리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일곱 번째는 이겁니다 일곱 번째는 자 as라는 접속사가 양보 의미를 가질 때 앞에 나오는 부어는 무관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비록 Though she is young 아 sorry though she is a great scholar 비록 그녀가 위대한 학자라 할지라도 she can't solve everything 그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말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뒤에 부어를 앞으로 내서 강조해서 great scholar as she is 이 때문에 as는 도우도 괜찮아요 great scholar though she is 그 다음에 she can't solve everything 그녀가 위대한 학자라 한들 그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보자리에 있던 a great 명사가 양보의 접속사 앞으로 뜩 나오면 관사를 안 붙인다는 거예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243페이지 학습 포인트입니다 관사의 명확한 개념 이해 명사 앞에 붙이는 명사에게 씌우기 하는 것 관사의 관용적 표현 당연하죠 inner hurry 할 때는 서둘러서 할 때 어를 붙여요 inner hurry 이럴 때는 붙입니다 그죠 근데 또 안 붙일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봅시다 관사의 위치에 유의하자 관사는 어디라고요 한정사입니다 관사 형용사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이 한정사 부사 형용사 명사 앞에 쓰는 게 관사야 자 그 다음에 관사의 다양한 의미 뭐 하나의 의미도 있을 수 있고 same의 의미도 있을 수 있고 certain의 의미도 있을 수 있고 per의 의미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관사가 가지는 다양한 여러가지 의미들을 또 보겠습니다 자 어우와 언의 쓰임 어는 발음상 자음 앞에 쓰고 어는 발음상 모음 앞에 쓴다 부정관사용법 하나의 뜻이 있다 any의 뜻이 있다 certain per some same a kind of 등등이란 뜻이 있다 그리고 8번에 별표 하나 그리고 8번에 별표 하나 고유명사 all of a sudden all of a sudden at a distance in a hurry 그 다음에 keep an eye on 또는 for a change 이런 것들 아주 습관적으로 관사를 붙입니다 make it a rule as a rule at a laws come to an end to a man 또는 뭐 as a whole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외워두십니다 정관사는 앞에 나온 명사를 받을 때 즉 정관사는 그거예요 자 부정관사는 말하는 사람은 알고 있지만 듣는 사람은 모르는 곳에 씁니다 I bought a book yesterday 나 어제 책 한 권 샀어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나는 알고 있죠 그거를 하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이게 뭔지 몰라요 책이 말하는 것만 알지 네 그 다음에 더는 화자도 말하는 사람 스피커도 알고 있고 청자 리스너도 알고 있는 대상이죠 그 책 내가 어제 샀던 그 책은 그죠 바로바로 원서로 샀어 맨부커 상을 받은 그 상을 그거를 샀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정어구가 있을 때 2번은 별표 칠십니다 한정된 수식어구가 있어 이때는 뒤에서 형용사나 형용사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덜 붙여야 돼 시험에 나왔던 거 봅시다 A Fat Lady 뚱뚱한 숙녀분 뚱뚱한 숙녀분이 있는데 보세요 Wearing 입고 있어 뭘 입고 있느냐 하면 핑크색 드레스를 입고 계시죠 핑크 드레스 핑크색 드레스를 입고 계시는 뚱뚱한 숙녀는 나의 이모야 고모야 썼을 때 자 보시다시피 핑크색 드레스만 입으면 다 뚱뚱한 여성으로서 있으면 다 내 이모가 아니라 핑크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바로 저 뚱뚱한 그분 더 패드 레이디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중요한 그러면 246쪽으로 가겠습니다 유일무이한 대상 태양 지구 세계 하늘 달 이런 것들 최상급 앞에 서수 앞에 그 다음에 5번 별표 하나 기계라든지 발명품이라든지 악기명 앞에 반드시 붙이죠 5번은 별표 하나 그 다음에 추상명사 더 형용사 분사의 용법식 그래서 더 디엘더리 노인들 더 리치 부여한 사람들 더 디시스트 고인 그 다음에 디아큐스트 피고 이런 식으로 분사라든지 형용사 앞에 덜을 붙여서 명사 용법으로 쓰려면 덜을 꼭 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9번에 더 비교급할 때 여기서 이제 비교급할 때 한 번 할 건데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살짝 얘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정관사 덜을 붙이는 것 간단히 얘기해 보면 더 붙일 때 최상급 앞에 덜을 붙인다 서수 앞에 덜을 붙인다 세임 앞에 덜을 붙인다 유일무이한 대상 앞에 덜을 붙인다 악기명 앞에 발명품 앞에 그죠 덜을 붙인다 특정 고유명사 앞에 덜을 붙인다 수식어구가 있을 때 덜을 붙인다 여러 가지 지금 쭉 배웠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 비교급 앞에 비교급인데도 덜을 붙여 요 용법인데 요거는 더비 주동 더비 주동 구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더비 주동 더비 주동 이렇게 앞에가 종속절 개념 주절 개념인데 이때는 더 덜 뭐뭐하면 할수록 의미가 더 덜 뭐뭐하다 그렇죠 이렇게 자 욕심을 덜 부리면 부릴수록 더더욱 행복해진다 더 많은 욕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피곤해진다 또는 영어를 더 배우면 배울수록 더더욱 어려워진다 여러가지 그런 의미일 때 비교급 앞에 더를 붙입니다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247페이지 하단북 더 harder you practice english 당신이 영어를 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더 more fluently 더더욱 당신은 will be able to speak it 그것을 더 잘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유창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비교급이 형용사 부사의 앞에서 더 모아 형용사 부사를 씁니다 반드시 그렇게 써주였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이죠 단위 표시 11번도 별표 하나 더 파운드 당으로 할 때 바이 더 파운드 갤런 당으로 바이 더 갤런 시간당으로 바이 더 hour 그죠 주급으로 바이 더 week 월급으로 바이 더 month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집안일을 할 때 wash the dishes do the laundry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특정 고유명사 알프스 산 스미스 시내 가조 고인 브라운시 그 다음에 넬슨 한국의 넬슨 그 다음에 한강 그 다음에 뭐 대한항공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시청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반드시 덜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뉴욕타임스 인데 못하는데요 더 뉴욕 y-o-r-k 더 뉴욕타임스 sorry y-o-r-k 를 써주십니다 그 다음에 신체의 일부분 표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신체의 일부분 표시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a번은 잡다형 동사 두번째는 접촉형 동사 세번째는 보다형 동사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세요 그런데 간단하게 잡다 캐치 시즈 홀드 이런거구요 접촉은 터치 패트 히트 이런거구요 보다는 루크 게이즈 스테어 이런 동사에요 이런것들이 뒤에 목적어를 사람으로 취합니다 뒤에 목적어를 사람으로 취합니다 뒤에 목적어를 사람으로 취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체 일부를 표시할 때 잡다형은 바이더 신체 일부 두번째 접촉형은 온 더 신체 일부 그 다음에 세번째 보다형은 보다형은 당연히 뭐냐 하면 인 더 신체 일부 이렇게 씁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체 일부 앞에 더를 다른 한정사로 쓸 수 있어요 오로지 더만 씁니다 그게 포인트에요 그 다음에 전치사 문제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구분해 두십니다 그래서 거기 설명되었습니다 14번도 별표 하나 치시구요 자 그 다음에 정관사 관용용법 In the main On the way To the point On the spot On the hole On the contrary 이런 것들 특별히 주의합니다 관사의 생략 자 2번에 별표 하나 넘기시고 3번에 별표 두개 4번에 별표 하나 5번에 관용편 자 In school Go to church At church At table Go to see In prison 그 다음에 Go to prison 이런 것들 주의하십니다 그 다음에 교통통신수단 별표 하나 7번도 나란히 대구를 이룰 때 8번에 별표 두개 양보 구문에서 보호 명사가 문 들어 나오면 그 양보의 접속사 앞에서 무관사를 쓴다 자 그 다음에 넘겨주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257페이지의 관사의 위치에서 자 소형 어명의 2번에 별표 두개 3번 서치어 혁명의 별표 한개 그래서 사실 관사는 한정사로서 부사 형용사보다 앞에 나와요 그치만 소와 같은 친구들은 소에즈 투 하우하웨버 형용사 관사 명사 소형은 어명을 받으라 닥쳐 서쳐 혁명을 일으키다니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약간 그저 어거지 춘향인데 소형 어명 서쳐 혁명 소형이 혁명을 일으켰다니 닥쳐라 어명을 받아라 소형은 어명을 받아라 닥쳐라 혁명하다니 이렇게 내가 너를 총애하였건만 소형 이 녀석 어명을 받아라 입을 탁쳐라 서쳐라 혁명을 일으킬 수 있냐 이렇게 소형 어명 서쳐 혁명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문제 몇 개 한번 풀어봅시다 웜업 1번 올바른 문장은 어느 누구도 그죠 아주 고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전부 다 아저씨들이 좀 그래 보세요 quite a decent person 어 quite의 순서를 바꾼다 두번째 he was looking for a 미스터 존스 at the party 그는 그 파티에서 존스라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 2번이 답이네 미스터라고 하는 고유명사 앞에 a가 붙으면 뭐뭐라는 뭐뭐 같은 의미니까 두번째 정답이고요 the dealer has just bought unused car used car의 u는 철자가 o지 발음은 u야 따라서 앞에 언 쓰지 않고 o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번째 미스터 존스 was elected 존씨는 존씨는 선출되었어 회사의 회장으로 이때 관직 신분명이 elected 뒤에 보호자리에 쓰였을 때는 어를 빼야죠 그래서 올바른 문장은 2번밖에 없다 오케이 재밌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나 5번 문제 보겠습니다 after that what happened to him 그 다음에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the chance to enter 라고 되어 있고요 came and he took it 자 갈 수 있는 엔터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서 그는 그것을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대학에 입학한다는 것은 대학에 그냥 그 대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학에 공부하러 가는 거니까 그 대학으로 공부하러 입학하는 거니까 대학의 본래 목적을 충족시키러 가는 거죠 관사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쓴다는 거야 그래서 엔터 그러면 타동사니까 전체사 안 붙인 거 2번 4번 중에서 쓰고 고유의 권한의 고유의 의미 고 투 스쿨 학교에 가다 엔터 유니버시티 엔터 칼리지 대학에 공부하러 들어가다 그래서 결국은 엔터 칼리지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재밌죠 자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압니다 9번 보시면 텔레비전 나우 플레이스 블랭크 인 소 매니 피플 라이브 데트 데트절 앞에 소가 나왔죠 소형 어명 서치 어 혁명 야 서치어 혁명 된 거 뭐 있나 서치어 혁명 없네 소형 어명 3번 있네 그렇죠 소형은 어명을 받으라 탁쳐라 혁명 하다니 재밌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57쪽입니다 The DMZ extends about 200km DMZ는 대략 200km에 달해서 뻗어 있다 대략 200km를 뻗어 있다 자 대구를 이루는 거죠 동에서 서로 from east to west 관사 안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eastern western 그러면 형용사지 명사가 아닙니다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쓰십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보세요 나는 그 사람만큼 정직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I never seen I never seen I've never seen 본 적이 없다니까 I've 부서야 되겠죠 I've never seen 결코 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 만큼 자 이건 이제 살짝 보세요 she is as tall as 힘 그러면 안 돼요 구호적 표현이고 원래는 이 as가 접속사이기 때문에 he is tall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키가 큰 것만큼 역시 매우 키가 크다 그래서 he를 써야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20번의 as 뒤에는 he가 들어가야만 되니까 3,4번 중에 선택해야 돼요 힘 그러면 안 돼 이해 됐죠? 자 그런데 수형어명 서치어 혁명 수형어명 4번이 정답이네요 so honest a man as he 그죠? 나는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 것만큼 그렇게 정직한 사람을 결코 본 적이 없다 가장 정직하다 그 사람은 제3급 의미 4번이 정답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2번 자 오른것 찾기입니다 부시 was electe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부시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었다 그래서 덜을 빼야 되겠죠 보호자리에 있는 신부간진명 president는 덜을 뺍니다 두번째 코트 미 바이 마이 아미죠 잡다형 동사는 사람 목적어 쓰고 그 다음에 바이 더 신체를 써야지 바이 마이 쓰면 안 돼 더만 들어가 마이란 개념은 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목적어 자리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 마이 그거를 덜어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번째 it has passed three years since my father died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3년을 그것이 통과시킨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시제편에서 배웠죠 three years have passed since my father died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3번에 pass 뒤에 명사구를 두면 pass가 타동사에요 국회가 법률을 통과시켰다 그러한 회의가 그러한 지연이 3년이란 세월을 볼 흘려보냈다 이럴 때는 그걸 쓰지만 3년이 그냥 저절로 흘러가는 거예요 세월이 돌아가시고 나서 3년이 저절로 자연의 힘은 하나씩 둘씩 능동적 동작으로 two years have passed since he died he passed away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번 틀렸습니다 4번 정답이네요 the concert is on channel 6 on channel 6 가로로 묶어 부사고로서 콘서트가 6번 채널 상에서 라이브 라이브 생중계 중이다 카네기 홀로부터 from 카네기 홀 잘 됐네요 on channel 6를 묶어주고 나면 라이브란 말이 형용사 보호로서 그죠 동사 이지디에서 보호 역할을 합니다 4번이 정답 오케이 자 드디어 이제 막강 대명사 파트가 남았는데요 우리가 관사명사 잘 배웠어요 관사명사를 잘 정리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대명사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자 잠깐 쉬셨다가 대명사 파트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